안녕하세요 리자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본 채널 내 msi 메인보드 usb 푸딩 및 시모스 초기화 작업 제목의 영상이 시청자들로부터 보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 다시 제작하여 올립니다. 우선 컴퓨터 전원을 켜자마자 F2 키나 DL 키를 눌러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. 본 화면이 msi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메뉴입니다. 운영체제 설치를 위해서는 usb를 부팅장치로 설정해야 합니다. 부팅장치 설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번째 방법은 본 화면 상단부에 있는 부트 프라이어리티 항목에서 간단히 설정하는 것입니다. 여러가지 장치 중 UEFI usb 키 샌디스크 파티션 1을 선택 후 맨 왼쪽 위치로 이동하면 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보다 자세한 설정을 위해서 F7 키 또는 상단에 Advanced를 클릭하여 세팅으로 들어갑니다. 여러가지 항목 중 부트를 클릭합니다. 부트 항목에서 부트 모드 셀렉트를 레거시 플러스 UEFI 로 설정합니다. 그런 후 fixed 부트 오더 프라이어리티 에서 부트 옵션 넘버 1으로 들어갑니다. 여러가지 장치 중 UEFI usb 키 샌디스크 파티션 1을 클릭합니다. 참고로 바이오스 메뉴를 설명하자면 OC 항목은 CPU 및 메모리에 업클락을 하는 것입니다. OC 익스플로어 모드를 엑스포트로 변경한 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. OC 아래쪽에는 M 플래시 항목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한 기능 설정입니다.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은 본 채널 내 MSI H310N 프로 VD 플러스 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드웨어 모니터 항목은 CPU 및 시스템 전체의 온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. F10 키를 눌러 변경한 내용을 제작한 후 재부팅하면 usb 로 부팅할 것입니다. 그리고 시모스 초기화 하는 방법입니다. 메인보드 하단부에는 jbat1 이라는 두개의 핀을 금속성 도구로 5에서 10정도 단락시키면 됩니다. 그런 후 F1 키를 눌러 메인보드에 옵티마이즈드 디폴트를 할 수 있는 핫키를 찾습니다. 본 메인보드에 옵티마이즈드 디폴트의 핫키는 F6입니다. F6 키를 눌러 로드 옵티마이즈드 디폴트를 yes로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시모스 초기화 작업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MSI 메인보드의 usb 부팅 설정 및 시모스 초기화 작업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